롯데월드 연말 결산 5위는 바로 11월에 소개되었던 스릴 어트랙션 탑5입니다 프렌치 레볼루션, 자이로드롭, 해성특급, 스페인 해적선, 아틀란티스 롯데월드 놀러온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기 만점 효자 어트랙션들이죠 4위는 롯데월드 인기 간식들 소개 콘텐츠입니다 오레오 추러스, 소세지, 버터구이 옥수수, 닭꼬치 등 언제 먹어도 꿀맛은 진리의 주점블리들 아, 롯데월드까지 와서 안 먹으면 섭섭하다고요 현 시점 롯데월드 먹방의 킬링 포인트죠 겨울 시즌에 어울리는 따끈한 간식들도 준비 완료 3위는 바로 30주년 축제 영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은 롯데월드가 30주년이 되는 해였죠 롯데월드의 30살 생일을 맞아 랩핑쇼, 매직서클, 심포니 오브 미라클, 기념 굿즈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던 기억이 나네요 롯데월드 생일 축하해요 30주년 축하해 2위는 많은 분들이 심장 어특을 당하셨던 호롱 할로윈 군인 지킴 영상입니다 우리 군인 오빠 언제 나오나 궁금해하셨을 팬분들이 꽤나 계셨을 텐데요 준비들의 바람잘날 없던 습격에 놀랐던 가슴 존잘 보스 군인으로 힐링하는 그때 그리운 호롱 할로윈 또 언제 오나요? 대망의 1위는 바로 2배 높아진 자이로드로 영상에 차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 처음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이 영상은 충격과 합리적 의심의 혼돈 속에서 한 송이 남부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음...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 도전? 2019년 올 한 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만 2020년에도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안녕!